영등포구 약사회가 영등포구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27일 구청에서 영등포구 약사회 유정사 회장과 이종옥 부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등포구 약사회가 자선 다가회를 통해 번 수익금으로 영등포구에 쌀을 기부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날 후원된 쌀은 100mg짜리 100포로 군은 차량으로 동을 순회하며 우리구 저소득 주민 100가구에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할 예정입니다. 한편 영등포구 약사회는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사랑의 쌀 전달을 비롯해 무료 투약 봉사 활동 등 우리구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힘써오고 있습니다.